2018년 청년 고용 우수기업 증설 우리 일자리 잘 만들어주신 분이UN9만으로 시작합니다. 성매전 기업으로 올해 5명의 청년이UN9으로 시작합니다. 굉장히 영광을 생각합니다. 우리 경북이 오래만 되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일자리 중에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어요. 청년들이 오면 그분들이 여기서 결혼을 하고 또 또 애기를 많이 낳고 또 애 키우기 좋은 그런 지역을 만드는. 그래서 제가 출마해 가지고 경산국들을 과거처럼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 거와 또 애 키우기 좋은 그런 지역을 만드는 거다.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서 기업 유치하고 문화관광산업 또 농업에도 일자리가 많습니다.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이 청년에 1년에 평균 6500명의 지역을 통합니다. 일자리를 위해서 널리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분들을 여기에서 살게 하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목표입니다. 그 목표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고 특히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에서는 도에서 아낌없이 지원도 하고 또 기업의 에러 사항도 우리가 잘 들어 들어있는 그런 정책을 배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!